우장춘, 1898, 1959년 8월 10일 한국의 농학자 겹꽃 피투니아 꽃의 육종합성에 성공하여 다윈의 진어론을 수정하였고 종의 합성설로 농업박사 학위를 받았다. 육종학 연구에 전심하여 최소종자의 육종합성에 성공하고 벼의 수도이기작 등을 연구하였다. 1898년 4월 9일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다. 을미사변에 가담했다가 일본으로 망명한 우범선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일본 여인 사카이 낙하 주정 중이다. 아버지 우범선은 개화파로서 한국훈련대 제2대 대장으로 근무하였고 1903년 살해되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극빈한 가정형편으로 도쿄의 어느 고아원에 들어갔다가 경제 사정이 나아지자 어머니를 따라 히로시마 광도로 이사했다. 이곳에서 중학교까지 마치고 1916년 도쿄제국대학실과 동경제국대학실과의 농학과 청강생으로 입학하여 1919년에 졸업하였다. 1923년 일본인 와타나베 고하루 도변소춘과 결혼하였는데 당시 고하루의 집안에서는 결혼을 강하게 반대하였고 고하루는 그녀의 집안과 의절하며 지냈다. 1926년 일본인의 양자가 되어 수나가 나가하루이라는 일본 이름을 얻었고 그의 자녀도 수나가 성을 따랐다. 하지만 우장춘은 우시성을 사용하였다. 1919년 일본 농림성 농사시험장에 취업하여 1년 후 기수가 되고 육종학 연구의 착수 1930년 겹꽃 페토니아 꽃의 육종합성의 성공 등으로 인정받는 연구자가 되었다. 유체와 배추과 작물의 개념을 분석하였고 세계 최초로 자연종을 합성하여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는 종의 합성설로 1936년 도쿄제국대학에서 농업박사 학위를 받았다. 우장춘은 박사 논문으로 일본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전육종학자로서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고등관 기사가 되지 못했고 1937년 농사시험장을 사직하자 기사의 임명장만 받았다. 교토 경도 다케이농장에 위치한 종묘회사 연구농장장 농정연구농장장으로 근무처를 옮겼으며 이때부터 한국인들과 교류가 있기도 하였다. 일본이 폐망하고 파리로 광복이 되자 다케이농장을 그만두었다. 이후에는 교토 근처의 장법사에서 농장을 경영하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1947년 우장춘 한국추진운동이 일어났고 지인들이 그를 설득하여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 결과 100만엔을 모금하여 우장춘에게 전달하였다. 1950년 3월 한국정부의 초청을 받고 귀국하여 한국농업연구소장에 취임하였다. 한국정부에서는 그에게 농림부 장관직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그는 과학자로서 육종사업과 후진양성에만 전념하였다. 우장춘은 강연시의 한국어를 잘 몰라서 일본어로만 소통하였고 이로 인해 친일파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였다. 1952년 농업재건 임시위원회 위원 이듬해 임시농업지도요원 양성소 부소장 같은 해 중앙원예기술원 원장을 역임하고 다음해 학술원 회원이 되었다. 최소종자의 육종합성에 성공하고 뼈의 수도 1위작을 연구하였다. 우장춘 박사는 쓰이없는 수박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는 농업과학협회에서 개발된 여러 작물종자들을 보급하기 위해 홍보용으로 만든 것이었다. 쓰이없는 수박을 처음 만드는 사람은 일본인이며 기하라 히토시가 1943년에 만들었다. 우장춘 박사는 이것을 한국에서 만들어 시연하였기에 우장춘 박사가 시없는 수박을 최초로 만드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1957년 부산시 제1회 문화상 과학부문상을 받았다. 1958년 농사원 원예시험장장이 되고 1959년 두 번째로 대한민국 문화포장을 받았다. 그의 연구소는 학생들의 수학여행 견학 코스가 되기도 하였고 연구소에서는 늘 고무신 차림이었기에 고무신 박사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한국에 온 지 9년이 되던 1959년 8월 10일 지병으로 사망하였다. 저서의 십자화과의 개념 분석과 유체의 합성이 있다. 그의 연구소는 여러가지 모델을 caliber 이분이 두 번째로 된 것이다. 이것을 드려assembling 은행을 받았다.